히진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상대의 가장 공략하기 좋은 코스인가 그런 어떤 탐색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쪽은 수비 선수 한쪽은 올라운드 선수입니다 동작 그렇습니다 예 김유진 다 공격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비 선수가 경기할 때는 언제 공격해야 되고 언제 힘을 줘야 되는지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김고은 앞서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감각이 좋을 날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코트에 섰을 때 그날의 경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타이밍에 김고은 선수가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김고은 차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3 넉 점차 그 타이밍에 김고은 선수가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김고은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아 자 그리고 나갔습니다 오늘 코스가 깊다 보니까 나가고 많이 개미우진의 서버 야 그 타이밍에 김고은 선수가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아 오앤디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야 공격 들어가네요 2포인트 먼저 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네트 한번 맞았고요 계속되는 랠리입니다 아 공격 반격 자 버텨내는 김고은입니다 아 다시 한번 반격 이번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투올 아 아 아 아 처음으로 짧게 났고요 아 김유진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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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3에서 3대5 두 포인트 뒤져 있는 김고은 남았어요 이제 김효진 선수의 촉 그 다음에 공격 모든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고은 또 한번 범시 시도할 때마다 좀 어려워했던 김고은이었는데 아 이번엔 받지 못합니다 8대3 이번엔 나가는 나갔어요 조금 더 참을성이 필요한 김고은입니다 긴 서브 반격 먼저 흔들리고 있는 거에요 게임 포인트 김효진 10대4 자 첫 번째 게임만 봤을 때는 김고은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브릭치가 가져갈지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네 막았어요 네 네 세 번째 게임 자 잘 해볼까 네 메시점이 네 네 네 에이 자 김유진의 열 자 김유진 선수는 계속해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. 5대2 자 받아내는 김유진 다시 랠리 그러나 2포인트 김유진이 앞서 있습니다. 자 서브를 바꿨어요 공격 날카로 할 때 김유진 선수는 반면에 흔들어주기 위해서 서구인트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. 아 나갔어 조금 더 볼을 땡겼다가 확실하게 임팩트를 넣어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볼이에요. 아 김유진 이수 에 비쥬 이제는 또 한번 totalmente 시ait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효진 매치 포인트 김효진 매치